학생증이 없으면 불편했던 도서관 출입과 전자출결, 이젠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해집니다. 작년 11월부터 진행된 우리대학교의 S캠퍼스 구축사업은 우리은행의 투자와 LG의 사업수행을 바탕으로 스마트폰 중심의 학생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는 캠퍼스 규모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S캠퍼스 구축의 시작단계로 스마트폰에 접촉만 시키면 차후 나올 서비스 어플들을 호출할 수 있도록 NFC 기능이 탑재된 새로운 학생증이 지난 2월 말에 출시됐으며 어플만 다운로드 받으면 스마트폰으로 교내 시설 출입 등의 기존 학생증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학생증 발급 시스템도 지난 3월 31일 안드로이드 마켓을 통해 개시됐습니다. 다만 아이폰을 비롯한 NFC 미지원 단말기의 경우 다음 학기부터 모바일 바코드 서비스를 통해 동일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후 단계별로 개시될 도서관 열람실 좌석 배정, 강의 전자출결, 생활협동조합 물품의 전자결제, 셔틀버스 예약, 그리고 학사 서비스 등의 기능도 학교 측에서 전송하는 문자의 링크를 통해 각 서비스 어플을 스마트폰에 다운로드 받으면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기능들은 8월 25일 내외로 예정된 S캠퍼스 구축 최종 단계에서 우리대학교 모바일 대표 어플로 통합돼 하나의 어플로 모든 기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S캠퍼스 구축 사업 조수정 TF팀장에 따르면 우리대학교의 S캠퍼스 정보시스템은 유심칩의 학생정보가 저장돼 폰이 꺼져도 NFC 관련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점 외에도 통신사 3개의 동시지원이나 차원아울 대표 어플로 모든 기능이 연동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학생들 없이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을 것 같고 또 서울대 학교과는 약간 다 분리되어 있고 서로 유기적이지 않아서 하나하나 다 앱을 깔아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데 이건 통합적으로 다 할 수 있으니까 되게 편하고 실용적이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가 잘 된다면... 학생들의 요람을 변화시켜줄 S캠퍼스 구축 사업 학생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우리대학교만의 강점도 살리고 학생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시스템을 구축하길 기대합니다. YBS 뉴스 병문우입니다.